코이씨 너무 가깝구나 놀랐잖아요 놀라서 사람으로 변했어요 형 왜 실망하시는 거예요? 코이씨는 오늘도 이런 곳에서 뒹굴뒹굴 계속 뒹굴지만 말고 가끔은 기운차게 활동을 좀 하렴 응 코이씨 낭비 좀 그만하고 끌건 끌고 놀아라 가끔은 활약 좀 하자 나 참 코이씨 코 코이씨님이 손짓에 브러시질 해주시려나 아 아니라고요 그럼 머리를 빗어주시나 네 아니라고요 아 빗어주셨으면 했구나 어 어라 저기요 남의 꼬리를 박고 그냥 가면 오세요 그 그런 저작한 리액션 말고 코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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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데 왜 저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왠지 만화에 나올 복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가장 아래 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요 눈을 감안한 코이씨의 마음을 잃을 수는 없지만 지금만큼은 코이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돼서 좋아지도 않는 아이스크림이 두 개 오이고 가장 좋아하는 거 밑에 깔아가면 모두에게 웃음을 추춘해 일부러 아이스크림을 덜고 왔어요 실력이 좋아졌구나 코이씨 코이씨도 카드게임하니 슬립을 잘 넣어줬구나 검은색 통일에 손길이 느껴지는 슬립 무슨 카드인지 봐도 괜찮겠니? 응? 슬립안이 검은색인데 무슨 카드니? 그냥 이기야 코이씨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팬티 한 장만 입고 다니지마 팬티 두 번이라도 안 돼 오? 이 도넛 한 개 볼일이냐? 그럼 잘 보라제 보기만 해라 보기만 그렇게 나올 줄이야 흠 하 네 대단하긴 한데 귀엽지는 않구나 인연 코이시 자는 애를 깨우면 못써 쳐다보지 말아달라는데? 어? 가끔은 인형 말고 진짜 고양이를 만지고 싶어 와아네, 네쿠 이리오렴 이리오렴 어? 고양아, 고양아 이것은 C-S-S 지뢰대 스페이스 센터 이축 수이카 고매지 고이시 온도우세요 고이시 聞こえているか? 온도우세요 히로우가 루 무견の宇宙 난